비닐하우스 차원이 다르지? 약간 화원 같아요.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 향기 나는 면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낼 수 있는... 아직은 저기는 새벽인데. 우와. 저기는 커다리지? 아직 새벽인데. 그래도 해가 없어서. 일단 이거 여기도 놓고. 이제 들어가보자. 젊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락 주신 분들이죠? 맞아요. 저입니다. 우와. 진짜 덥다. 그런데 젊은 분들. 부모님 어디 가셨어요? 저희가 여기 농장주입니다. 진짜로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두 분이 주인이라고요? 네. 오. 저희 이제 서른... 서른둘? 서른둘? 서른둘이에요. 네. 저는 경북 성주군에서 참외농사를 짓고 있는 조상범 농부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되셨어요? 참외농사 하신 분. 저희가 귀농한 지가 5년째고요. 네. 결혼한 지도 5년째. 아, 그럼 결혼을 해서 바로 올라오신 거예요? 맞아요. 귀농이요? 귀농. 여기뿐이 아니라? 원래 고향이 여기였는데 이제 도시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둘 다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아, 여기 출신이에요? 네, 네, 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럼 사귀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만 있다가 결혼식 때 이제 우연히 만나게 돼서. 친구 결혼식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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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런 변호가 만나요? 아, 결혼식 때 그게 진짜구나. 결혼식 때 만나서 뒤풀이 때? 네, 뭐 어떻게 보면. 뒤풀이 때? 어, 그런 일이 진짜 있구나. 우와, 저거 말로만 들었어요. 나 뒤풀이 때 가서 아무래도 그런 일이 없어서. 남의 얘기인가 싶어서 결혼 보고 깨었다가. 진짜 뒤풀이 때 그런 일이 있구나. 뒤풀이 때 가봤냐? 저는 어릴 때. 아,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노트북 결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네, 잘해. 참회 때문에 왔어요. 하하하하.